자 1교시 주제입니다. 치매, 간병, 보험의 필요성과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치매, 간병,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치매도 좀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간병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듯 하거든요. 요즘 치매에 대해서 실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부모님 세대분들이나 아니면 고연령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대부분 암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년층이 되면 될수록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상담을 하시다 보면 대부분이 다 치매를 더 두려워하신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병력에 따라서 가족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곳에서 좀 더 치중을 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나이가 더 많이 들고 평균 수명이 늘어날수록 치매에 더 관심을 갖고 있고 두려운 질병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년층에서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1위 바로 치매를 꼽았고요. 전체 무려 43%나 나타납니다. 암보다 치매를 더 염려하고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됐는데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이처럼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최근에는 점점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다른 질병들은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완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 치매만큼은 뇌가 노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늘어나고 또 급속히 늘어나다 보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대수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정말 발병률이 더 많이 올라가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매가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질병이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치매, 간병을 꼭 찝어서 강조해 주신 이유가 저는 가장 궁금한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암이나 이런 거는 단기간에 완치를 할 수 있는 질병인 반면에 치매 같은 경우에는 투병 기간이 길고 완치가 어렵고 점점 안 좋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더 많이 대비가 필요하고요. 또한 여기에 뇌 손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행동, 인지, 기억력 장애 등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나만 무서운 질병이 아니라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무섭게 만드는 질병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 수술비를 포함해서 이 치매도 꼭 가입하셔야 되는 진단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치매의 경우는 완치도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환자를 보살피는데 경제적인 뒷받침이 무조건적으로 좀 필수적이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치매보험 가입을 검토하는 부분들도 많을 거고요. 실제 최근 치매보험의 가입자가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 치매보험 가입 시에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점을 우리가 보면 좋을까요? 네, 치매보험 가입하실 때 체크하셔야 될 포인트는 세 가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진단비, 두 번째가 간병비, 세 번째가 납입 면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투병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진단비는 크게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간병비도 간병인 일당 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장기간 또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병비 또한 크게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에 납입 면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납입 면제를 받았을 때 대신 회사에서 돈을 납부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가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비다, 두 번째는 간병비, 세 번째로는 납입 면제다 라고 또 세 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치매보험 가입 시에 진단비 어떤 식으로 좀 꾸려나가면 좋을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치매보험의 경우 증상에 따라서 경도, 중등도, 중증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증에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들도 있고요. 아니면 중등도, 중증에 갈수록 많은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중등도, 중증에 많이 받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치매 같은 경우에는 경증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진단비가 나오는 상품이기 때문에 경증부터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증부터 좀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간병비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겠죠?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대부분 진단과 간병은 묶음으로 치매보험의 주축이 되는 부분인데요. 회사에서 정해진 조건에 부합할 때마다 월 지급하는 금액이 일정 금액 지정되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장받아야 되는 것만큼 월로 받아들이는 금액이 클수록 좋겠죠. 여기서 많이 질문해 주신 부분들이 그러면 사망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확정 지급을 기간을 36개월 아니면 5년 이렇게 60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긴 기간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종신까지 지급해 주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 2년에서 5년 확정 지급을 해주는 상품 거기다가 종신까지 지급해 주는 상품들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길게 보상해 주는 쪽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 납입 면제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납입 면제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납입 면제에 관한 상황인데요. 회사가 정한 조건에 부합이 되면 남은 요금을 대신 회사에서 납부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용하시면 상당히 경제적인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대부분 중증 시에 면제 사이로 정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들 중에 몇몇 회사들은 중등도 시에도 면제를 해주고 있는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매보험 가입 시 중요한 체크포인트 3가지 정리해봤고요. 선생님, 실제 치매보험에 가입했을 때 사례나 그 예시들도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제가 두 가지 회사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진단비 부분에서 저렴한 A사와 그다음에 납입 면제 조건이 2.2는 5사 두 개를 준비해봤습니다. 두 곳 다 치매보험 하면 빠질 수 없는 회사들인데 시청자님들께서는 어떤 게 더 좋으신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상품, 나는 진단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신다고 하시면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더라도 진단비가 큰 회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납입 면제 조건이 좋은 회사들은 보험료가 조금 비싸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는 좀 납입 면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납입 면제 선택을 하셔서 내가 어떤 상황이 더 유리하신지 판단을 해보시고 또 전문가와 상담을 권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치매보험이라고 해서 다 같은 치매보험이 아니라는 점은 다시 한번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끝으로 오늘 치매 간병 보험에 대해서도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치매 간병 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할머니가 치매를 앓으셨고 저희 어머니가 간병을 해드리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옆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뼈저리게 치매보험이 그때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치매의 경우에는 나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 내 가족의 보장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기간 요양할 때는 육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들도 정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족분들은 치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치매보험이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람은 살면서 미래를 대신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또 보험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의 행복한 웃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보험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꼭 혼자 판단을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